쭈벅 쿠마르가 뭔가 있는데 애들이 자꾸 아니 애들이 뷰들이 자꾸 쿠마르 오라는 거야 유시가 쿵마르요? 그게 뭐예요? 쿠마르 쿠마르가 토키어로 도박이래 근데 지금 뭐야 우리 테일이 형이랑 스트리머들이랑 우리 코치랑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방송하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프로게이머들을 모아서 돈 걸고 스크림하는 거래 방송으로 돈 걸고 뭐요? 돈 걸고 스크림하는 거라고 스크림이요? 프로게이머 섞어서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200리라라는 거야 200리라면 한 4만원 정도거든? 그래서 2천 달러면 온다고 그랬어 뭐 뭔 소리가 스크림을 하여튼 이긴 사람이 돈을 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게요 합법이에요? 뭐 합법이겠지 불법은 아니잖아 간 김에 적레드 간 김에 적레드 안 되나? 온 김에 적레드 온 김에 적레드 온 김에 적레드 안 되나? 아니 여러분 솔직히 4만원으로 저를 데려가긴 좀 그렇죠 맞는 소리예요 응 오케이 딜규 개이드? 정레드까지 털었죠? 그냥 개이드 아이씨 개 돌려봤네 형 이거 느낌 아니잖아 뭐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 그냥 이벤트가 선한 건가 그러지? 신선한데? 아 진짜 쏘나 개 힘들어 알려드릴게요 이거 피들스틱 어떻게 하는지 그냥 라인에다 있으면 알아서 맞아요 그렇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라인에다 2만 쓰세요 자 이블린이 정레드를 털렸으니 와드만 박아주면 아래 점프래요 끝나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들어오진 않았지 이블린이네 야 왔다 아 뜨거워 3캠프 들어온다 아 플래시를 그렇게 쓰냐 근데? 아니 플래시를 왜 저렇게 썼지? 가비 야 너 시간 남냐? 저 아니 아니요 딱 이거 아래 빠이게 먹으러 갔는데 잡을래? 어 못 잡을 것 같은데 3렙이 아니라 경험치를 좀 더 줘 피들 2로 CS 먹어도 합법이에요 아 더워 그거는 합법이에요 그냥 좀 박아면서 써야겠죠? 지금 쓰면? 아 둘 다 못먹었어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 게임 안에는 저는 없으니까요 튕긴 척 튕긴 척 이런 거 이게 피들이 패시브 때문에 가만히 멈추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튕긴 척 하기 좋아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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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멈추는 거 인정 근데 그러면 원들한테 욕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흠난 나왔나? 흠난 안 나왔나?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지금 쓰면 땅땅땅땅땅땅땅땅 그쵸? 그쵸? 경험에 의존한 경험에 의거한 의존한이에요? 의거한 이야 여기서 또 쓰면 땅땅땅땅땅땅땅 이블린 이블린 아무 문제없고 어? 나이스 빵 평타 교환해 평타 평타 교환해 어? 어이씨 이블린 어디 쪽으로 빠졌죠? 흠 안되겠다 이블린 그쪽어 이게 어쨌거나 챔피언은 꼭 한대는 맞게 돼있거든요 이블린 궁뺄었고 아 저 다이브 갈까요? 궁 있는데 어? 너가 혼자 잡을 수 있으면 해봐 스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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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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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싸이름 걸어줄게 싸이 걸어줄게 걸었어 나이스 형 마너 없어 나이스 핑크 나이스 저런 플레이 좋아 카사스 저런... 피 빼내는 건 좋은데 죽겠는데? 피 빼내는 건 좋은데 죽겠는데? 오 수확 수확 아 수확 사으려군요 서운 데몬인가? 어 여기 덥지? 창문 열고 싶다 열어 여기 좀 멀리 있어서 자 이블린 레드 벌써 6레벨 벌써 찍었네 근데 좀 빨리 찍어 참고로 피드리 EW하면 까마귀가 W 쓰는 애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오지게 세니까 맞딜이 세요 피드리 아 이 궁 쓰고 집 담쪼봐 여기 나이스 세네 돈말이 세네 딩 딩 딩 딩 뭐에요 빠르 플래시 아쉬웠어요 형 궁 써 다 봤는데 아 씨 아 이거 드레이번한테 궁을 써야지 플래시 아쉬웠어요 형 플래시 아쉬웠다고? 엑 형 플래시 잘쓴 거 아니야? 아쉬웠나? 어디가 아쉬웠지? 말 못하죠? 어디가 아쉬웠는지 말 못하죠? 차마 제가 어떻게.. 아쉬운 부분 없었죠? 그냥 꼬투리 잡고 싶었죠? 제가 어떻게 하극상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극상을 하겠습니까? 봉황의 뜻을 참새가 의지할 리오 오케이 그게 뭔 뜻이에요? 드론은 봤는데 딱 말 그대로의 뜻이야? 응? 말 그대로의 뜻이라고 말 그대로의 뜻? 어 우주해봐 봉황..풀 문장이 뭐죠? 봉황의 뜻을 참새가 의지할 리오 아..이해되네 풀문장 못들었었는데 그렇지 딱 그대로야 봉황의 뜻을 참새가 옛날 속담같은게 재밌는 말이 참 많아요 아 재밌는 거 많아 오..이 때 개 웃기래 말 아..말 너무 웃긴데 가자 야 위에 위에 막아 여기.. 지금 싸인 여기 지금 W 빠르 아이씨 아 좀 형 0점을 치면 늦게 썼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하아.. 아이씨 왜해 제가 풀 딜 넣었어요 사일러스 딜 왜 또 한탠다 진짜 반 딜 이럴리아급이요 피들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서 있으면 얘네 파이밍 못 돼요 이거 못 먹어 이제 그래요? 못먹지 여기서 나오면 그냥 까마귀 맞고 죽는거야 바로 미드 한 대 피해? 오케이 형님 가서 한 대 치러와 아니야 근데 피해 확인할거에요 구덕 내면 잡았겠다 근데 아 이분이 오고 왔어 형님 잡을게 이거 낚시할게 일부러 약 한쪽 끝 나이스 좋았고 아 이게 하나 먹고 가겠다 돈이 안되네 블라이드 높을 어 텔 가능 텔 가능 싸우는 오가 텔 찍을래?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찍어 찍어 형 포지션 좋아 지금 아이씨 앞으로 간다 둘 다 이제 죽었고 아이씨 사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둘 다 사나? 쟤는 하나 수원은 안 죽었고 수원은 잘 한번 잡을게 수원은 어디갔냐? 수원은 어디갔냐? 어 일로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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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어디갔지? 어디로갔대? 귀신이 고컬 노릇인데 벌써 짓갔나? 그럴리가 없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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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블린 이 긴킹은 직참을 잡는게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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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씨 아이씨 아이씨 까비 봉황에드스 참새가 어찌할리 레전드 속담이네 봉황에드스 참새 문장 그대로 있으시죠 제가 참새에요 그렇지 아이씨 레전드 아 근데 바이탈리티 그냥 박살났네 얘네 멘탈 나갔나? 멘탈 나갔나봐 3대0으로 지내 아 내일 긴장된다 어이 또 긴장을 해 매치가 매치임 끝 어우 깜짝이야 형은 긴장 같은거 아니에요? 형은 긴장 아악! 오! 형은 긴장 절대 안하지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요 옛날에 했지 아 그래요? 원래 그런게 아니구나 오래 하셔서 그런거구나 웅 으읏 노플 잠깐만요 스킬 풀을 기다렸다가 그렇지 그렇지 형을 미드 커버 바로 달릴게 오케이 오케이 긴장하기는 하죠 형은 근데 긴장하면은 어... 더 나래요? 긴장? 잘 모르겠는데? 긴장을 하긴 하는데 그니까 그 뭐냐 그 형은 게임하기 전에 루틴을 하나 설정을 해놓거든? 뭐라고요? 루틴이 뭔 소리 할께요? 음... 그니까 게임하기 전에 긴장 푸는 법? 아... 그런거? 그런거 하나 설정해놓으면 도움많이 돼 어떤거에요? 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들 뭐 테일이 형은 꼭 경기전에 손을 씻는다는데? 어... 나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의자에다가 저지 걸어놓잖아 네 딱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의자에 저지 걸고 내 아이디 보면서 오늘도 잘할 수 있다 하면은 형은 긴장 안 돼 이야... 대단하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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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피드리스틱에 까마귀가 끝! 까아악! 와... 얘 압박... 압박겸 올라겠네 저렇죠 저런 상황 때문에 소나가 못 이기죠 까아악!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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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까마귀라니... 뭔 소리에요... 와... 3대 3대... 3대 0으로 이겼네... 블라디가 이거 절대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오지 그냥 피어 그냥 사일런스 그냥 이그나이트 까마귀 흫 하하핳하핳하핳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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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에... 저지 없으면은 그냥... 그 뭐야... 그냥 그 뒤에만 두드려요 이렇게 톡톡 치면서 유니폼... 그니까 저지를 걸든 말든 상관없어요 케일 근데 개살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야 케일 장난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돼요 챔피언이 딜이 진짜... 말이 안 돼요 장... 1대 5 압자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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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카승 궁잇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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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왜 안 써? 언제 써? 형 가현중 죽지마 아이 뭐해 아 근데... 왜 이렇게 써지... 야 왜 안 와... 아 왜 안 와... 아... 야 뭐해... 하... 아잇... 피어 아니 이게 원래 챔피언 때문에... 빠르~~ 빠르~~ 팔로때문인가? 조냐~~ 너무 센데? 빠르~~ 바이탈리티 그냥 박살났어요 형, 삼재용으로 아 진짜? 그냥 박살 아... 잡았다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잡았다 저 키를 주면... 오케이 빠르~~ 죽지마~~ 오케이 빠르~~ 아 뭐야 쿵 안 눌러뒀구나 쿵 이미 끝났구나 빠르~~ 조냐가 없긴 하지만 불안하긴 한데 아 이거 다 죽었네 여기서 소나한테 컷~~ 빠르~~ 피채요? 아 뭐야 이거? 아니 포켓에 얘 진짜 아니 딜이 많이 안되는데요? 이걸 내가 지네? 아니 뭐해 아이 참 피바라기 때문인가? 아니 어떻게 트레이븐한테 줘 그템으로 아 진짜 리치베인 없었어요 형 되돌리기 버스키 이템이었어 이템 오케이 오케이 이템 어 근데 많이 세네? 정복자 요즘 피읍이 말이 안된다 정복자의 피바라기 때문에 나랑 상대할 수 있는 블라딘 성대로 가야겠다 아 이게 전판도 그렇고 사일러스를 키워주면 뭐야 뭘 키워줬어요? 유즐리스인데 아 스스로 잘했어 아 유즐리스 아 유즐리스는 좀 심한데요 아 그 뒤에 단어 두개 더 붙여야되는데 아 아 아이 개 세네 진짜 이블린 찾았고 1기어 그게 1기어에요? 어 당연하지 이블린 찾았는데 카사스도 찾아왔는데요 아이 카스는 보이는 애잖아 카스 2팀이구나 이게 개불안해 여기 석이 석이 왜이렇게 불안해 이거 너네 안 불안하냐? 난 불안한데 이거 저거 탑 밀고 있어 탑 아 이거 말했잖아 불안하다고 이 친구들 플래시 이럴 때 꾹꾹하게 그냥 우직하게 탑 우직하게 밀어야지 아아 아아 빠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레전드가 레전드가 형 이렇게 써주고 써주고 때려 때려 새끼야 가이가이가이가이 아 아 뭐해 아 레전드 아이 뭐해 가가가가가 아니 아니 아이 뭐해 이블리 왜 이렇게 써 아 진짜 아 근데 아 이거 비즈니스 왜 이상한짓 해가지고 아 다 공짜를 빌었는데 야 이거 인펠레나라는 나가기 싫은데 야 이거 가 빨리 벤시 가야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같이 타지 아 왜 안들어와 아 야 나 어떡하냐 쥬시가 큐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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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아 빠르 아 아 가는 중 나이스 아 너무 아 아 아 어떻게 해야하더라 어 만두형 하여 아 아 드레이븐 공원 쓸모없는거 같애 쓸모없어요 진짜 쓸모없어요 어 저렇게 궁이 많은데 하편에 드레이븐 공원을 뺐네 대단한데 아 아 그렇게 꼽죽이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보여서 눌렀어요 하하하하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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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길래 아 오케이 아 우리팀 뭐해 아 게임 혼자 하는거 같애 아 저도 그래요 저도 혼자 하는거 같애 그 봤지 애들 가는거?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죠 죽죽 오케이 죽죽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블라디리 한번 잡아볼까? 넘어갔 이거 딜을 그냥 피어 넣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넣었죠 이거 딜을 이제 뭐 해볼까? 야 카우스 뭐하냐? 야 뭐야 이거 아잇 아아 아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카우스 뭐하는지 보다 죽었어 아 아 아 1차 경고 개노풀 오 짜볼거 같은데 절대 못 짜볼게 절대 못 짜볼게 핫턴 밀고 다 밀게 야 지 죽는다 아 떼버려줘요 죽든 죽든 말든 다 밀게 지킬 수가 없어 도움빈 찍는다 캐트론 왜 죽어 캐트론 또 왜 죽었대 오 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피가 왜 이렇게 낫지 도워줄걸 저렇게 셀 줄 몰랐네 야 바론 가나? 아니네 바론 형이 막을 수 있는거 아니지? 못 가요 못 가요 잭스도 있어서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구울기 쟤 뭐하냐 안 밀고 이거 같이 밀면 얘는 정신 못 차리는데 어디 막아야 될지 몰라서 오오오오오 어디 상대도 안 되는게 야 쏘나 지금부터 출발 드리븐 지금부터 출발 드리븐 지금부터 출발 드리븐 출발 어 지렸어요 이게 안 맞네 아이 뭐해 아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어 야 바론하나? 아니 바론인데요 근데 강이 사라졌대 바론 진짜 딱 바론인데 이거 TP 준비 어 오케이 머쓱 이블린이 어디갔지? 이블린 울쑤 그냥 밀어 괜히 건넣었나? 아 진짜 1대 1대9하고 있는데 게임 너가 9명이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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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삼위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앗 캣틀 어 생각보다 딴 딴 한데? 아 주포구나 아이씨 빼줬으면 좋겠는데? 풀 없네 바비 블라디도 풀 아 여기 스플릿을 하고싶은데 아이씨 블라디도 끊을게 그냥 밀지 한타 안되는데 이걸 왜 돌아와 아 이걸 왜 어떻게 지켜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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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친구들 게임 끝낼라그러냐 못끝내줘 잠깐만 이게 디엘 왜 이렇게 세 야 형 젖어 일대 정복자인걸 까먹었다 빠르 도냐아 아이씨 이게 진다고 아아 어 야 막아봐 막아봐 야 막아봐 야아 막아봐 나이스 으아아아 오케이 제 2의 삶을 얻었다 아이 근데 우르르가다는데 지면 어떻게 해 아이 키워줘봐야 아무 의미없어 형 이제 제 말을 일단 들어봐요 뭘 들어 듣게 된 이미 너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저 정복자에 정복자가 덮은지 아까 드레이븐처럼 아아 진짜 아니 키워주면 뭐야 이럴거면 쿵 그냥 바텀 있어가지고 드레이븐이나 한두번 더 죽일걸 그랬어 아니 미드가서 룸인가가지고 이럴게 키워줬더니 하는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뭔소리를 타워 다 깎았는데 타워를 다 깎으면 뭐야 우르가다는데 죽어버렸는데 넥서스 터질뻔했네 지금 으악 이거 바론 따야돼 바론 바론가서 따야돼 이거 빨리와 어깨 한타가 아니라 그냥 따구 빨리 들어가야돼 블라디 궁 뺏으면 좋을거 같은데 덱스 안오냐 아쉽지만 3-0-0 아야 아프다잉 아 지 생각보다 안나오는데 먹고 블라디 피어 걸었어 와 너무 세 너무 세 야 우르곤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잇 진짜 사일로스 하지마 아유씨 도움이 안돼 도움이 그냥 아유 아유씨 아유씨 asty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